아펙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오랜만이에요. 이제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저는 여러분이 주신 사랑 덕분에 정말 행복한 인연을 보냈답니다. 그쵸? 멤버들? 이렇게 여러분께서 주신 큰 사랑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. 네, 그래서 제가 UFO타운을 통해 사랑을 나눈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휴대폰으로 샵 7000에 100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. 모든 수익금이 적십자를 통해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. 여러분 어때요? 방법 너무 쉽죠? 네, 그리고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약간 환혈의 집에서 환혈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. 어린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 저희 모두 다 전합시다. 네, 2010년 남은 한 해 동안 정말 알차게 보내시고요. 2011년에도 저희 FX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UFO타운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럼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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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